1, 2, 3 1, 2, 3 1, 2, 3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룰 우리 믿으면 아멘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매주면 그러나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둘, 셋 더 크게 해야 돼요 주만 주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룰 우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매주면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하나, 둘, 셋 죽고 주가 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룰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 사람 다시 한 번 아멘 이렇게 죽을 사람 소리 질러 다같이요 둘, 셋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더 크게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룰 우리 여러분만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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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나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룰 예 나는 주 주가 사고 예 예 예 둥둥 둥둥 로드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 한 번 더 할까요? 아주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는 주가 사고 나는 없고 주가 사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의 마음을 주여 사랑하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갑니다 너만 세상에 날 혼자 있게만 지고 오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는 분은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빨간 방석 위에 앉아서 같이 노래합시다 버림받고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사랑하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갑니다 같이 합시다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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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한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